여자의 거짓말 베스트 여자의 집을 찾아가요 당신에겐 턱없이 부족한 나지만 당신이 받아준다면 평생 당신의 몸종으로 살겠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습니다 여신을 얻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 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모습에 충격을 받은 남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아요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파와요 어느새 눈가에 눈물이 맺혀 흐르기 시작해요 훔치고 또 훔쳐도 눈물은 마르지 않아요 다음은 화 안났어 예요 이 말은 여자가 머리끝까지 화가 났는데 남친이 화났어 라고 자꾸 물을 때 하는 분노의 거짓말이에요 현재 여자의 분노 게이지는 폭발 일고 직전율 확률 천퍼센트에요 그러니 더 이상 화났어 라고 묻지 말고 화를 풀어주세요